허재훈 물먹방 직캠 목넘김도 너무 시원찮다 삥삥삥삥 안 넘어가 삥삥삥삥삥 소리 개 웃겨 그 소리 나 더 많이 들어가면 윙윙윙 거리는 거 힘들다 먹기도 삶기기도 힘드네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그런가 냄새가 좋다 냄새가 자연 냄새 오징 여기에서 나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개 시끄러워 근데 좀 좀 더 가까이서 나는 소리는 부끄던데 왜 이렇게 물질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할까 재건축한다던데 들어와 보니까 일방통행인데 올라가노? 차풍 미쳤노 뭐야? 잠시 피하자 소리가 가만히 있으면 처박힐 느낌 처박히면 뒤지쥬 뒤지면 좋겠쥬 이 말투 개 개 싸보인다 말투가 너무 짜증낸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지막불 안먹어 통사 열풍